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이번 주말 이뤄지고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.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도내 곳곳에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김항섭 기자입니다.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다급하게 나옵니다. 화장실 안에는 A4용지 두 장을 이어붙인 유인물이 발견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스파이고 공산주의자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을 빼돌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내용입니다. 똑같은 내용의 유인물 13장이 공공기관 화장실과 버스 정류장 등 11곳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.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인물을 회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일단 후보자 비방 또는 흑색 선전위에 아주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. 경찰은 유인물을 만든 서귀포시 안덕면 68살 김 모실에 공식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무직인 김 씨는 SNS와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선관위는 불법 유인물과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배포자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.